안녕하세요. 마플라 여러분, 정민입니다. 여성성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린 이후로 남성성에 대한 것도 다뤄주세요 요청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보실 것 같아서 여성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사랑하는 아버지, 남자 형제, 연인 혹은 배우자, 그리고 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8월에 오프라인으로 오픈했던 여성성을 활용한 끌어당김 세미나가 온라인으로도 런칭을 했어요. 아래 설명글에 링크 있으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일단 여성성과 남성성을 간단하게 비교 설명해드릴게요. 여성도 여성성, 남성성을 모두 가지고 있고 남성도 여성성, 남성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이게 여자는 이렇다, 남자는 이렇다가 아니라 여성성의 에너지와 남성성의 에너지는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음과 양이 서로 조화를 맞추듯 우리가 내 안에서도 그리고 남과도 조화를 맞추며 사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성성은 상호의존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남성성은 독립심을 가져요. 여성들은 많은 활동을 이렇게 그룹으로 최소한 한두 명과 무리지어서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지만 남성들은 그룹 활동보다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편해요. 그래서 그룹 활동이 자주 반복되면 조금 더 힘들다고 할까요? 그리고 여성성의 에너지는 무엇이든지 수용하는 것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부분이 강한 반면에 남성성은 자기 주장을 하는 것에 강합니다. 여성성은 삶의 전반에 걸쳐서 관계의 원만함, 관계를 소중히 하는데요. 남성성의 에너지는 목표지향적인 성향을 띄기 때문에 관계에 크게 무게를 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거죠. 또 여성성은 진실된 것, 상위 가치, 도덕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소중히 하는 반면에 남성성은 성취하는 것, 유능한 것, 잘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여성성의 에너지는 무언가를 아끼고 소중히 하고 돌보고 하는 것에서 큰 에너지를 얻는데요. 남성성의 에너지는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때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성성은 상호의존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상호협조적이기도 하다는 거거든요. 여성성 에너지는 상호협조하고 서로 지지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반면에 남성성은 경쟁을 해서 서로를 이기는 것을 중요시하고 그 경쟁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여성성 에너지는 경쟁에 들어가면 심신이 금방 지쳐요. 상호협조하고 상호지지하는 관계에서 힘을 얻기 때문에 남성성은 상호를 지지하고 협력하고 돕는 관계보다 경쟁을 하는 것에서 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성은 굉장히 뛰어난 직관력을 갖기 때문에 지혜롭습니다. 근데 남성성은 감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이성적이겠죠? 그래서 분석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남성성은 가족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하는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책임감을 크게 띄겠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게 익숙하니까 자신감도 쉽게 가지고 감정 중심으로 돌아가는 여성들에 비해서 남성성은 감정적으로 무심해요. 인간의 두뇌를 봐도 남성들이 두뇌에서 감정을 처리하는 경로와 여성들이 감정을 처리하는 경로가 다르게 만들어져 있죠. 남성성은 감정에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봤을 때 무심하다, 관심 없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감정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남성성 에너지가 갖는 안정감이 굉장히 큽니다. 사사건건 불안을 느끼는 남성분들 찾아보기 드물죠? 감정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성들은 내 남자친구에 비해 내가 감정적이라서 내가 더 후진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성이 쓰여야 할 때가 있고 감정이 쓰여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과 양이 세상에 함께 존재하는 거고요. 많은 커플들을 보면 이제 사귀고 나서 사귀고 나니까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건 사실 애초에 극과 극, 음과 양이 서로에게 끌렸기 때문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죠. 달라서 안 맞는 게 아니라 달라서 서로 필요한 겁니다. 이성 커플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동성 커플들을 봐도 한쪽이 더 남성성을 띠고 한쪽이 더 여성성을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독립적인 사람은 독립적인 사람과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은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과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독립적인 사람은 상호의존적인 사람과 잘 이루어지죠. 성취지향적인 사람이 성취지향적인 사람과 잘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성취지향적인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하고 신뢰를 주는, 믿음을 주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또 감정적인 사람과 이성적인 사람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귀고 나면 너는 왜 이렇게 감정적이냐, 너는 왜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냐 하면서 싸우게 되지만요. 서로의 다른 면 덕분에 음과 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음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서로 다르니 서로 돕자 라고 의견을 나눠야 돼요. 난 진짜 네가 이해가 안 돼 라고 싸우는 걸 멈추고요. 남성성에도 신성한 남성성과 상처받은 남성성이 있어요. 우선 신성한 남성성에 대해 짧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찾아보기 드문 게 사실입니다. 신성한 여성성도 마찬가지고요. 신성한 남성성은 파트너로서, 보호자로서, 아버지로서 타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남성성의 특징들 있죠. 이것들을 활용해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요. 여기서 말하는 리더십은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권위적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존재 자체가 힘이 있어서 그 아우라로 모두를 부드럽게 이끄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리더십이죠. 일단 남성 리더를 떠올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좀 억압적이거나 권위적이거나 말이 안 통하거나 이런 것들이 흔하잖아요. 여성성이 상처를 받은 만큼 또 남성성도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은 상태로 굉장히 서로 또 괴로움을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신성한 남성성은 묵묵하게 자기 역할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안정감을 제공하고 나무의 뿌리 같은 역할을 해주고 그래서 신성한 남성성을 가진 남성이 주변에 있으면 뭘 느끼는지 아세요? 든든하다, 안전하다 라는 느낌을 갖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막 말을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걸 해줄 거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가진 아우라가 신성한 남성성을 강하게 띄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부터 아 편안하다, 안전해 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일 때, 엄마를 봤을 때와 아빠를 봤을 때 느끼는 게 다른데요. 엄마 품에서는 포근하고 사랑받는다, 이런 느낌이 들지만 아버지 품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지켜준다 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물론 이런 어머니, 이런 아버지를 안 가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자신이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어머니, 이상적인 아버지를 떠올렸을 때 그 어머니는 신성한 여성성의 상징, 그 아버지는 신성한 남성성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상처받은 여성들이 이제 남성성으로 무장해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듯 남성성도 상처를 받으면 앞서 말씀드린 항목들과 다른 성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 타인과 자신에 대한 감정적 억압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감정을 습관적으로 무시해요. 자기가 무시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타인이 감정을 표현하려고 해도 도망치고 싶거나 억압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봐 이런 말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감정적 무심함 정도랄까요? 야, 이게 그렇게까지 느낄 일이냐? 작작 좀 해. 나한테 말하지 마, 듣기 싫어. 이런 말을 하는 경우 억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은 연약한 모습에 대한 공포심을 갖는 겁니다. 사회는 남성들에게 바른 남성성을 알려주지 않아요. 대부분의 아버지들도 아들들에게 신성한 남성성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러면 안 돼 라는 사회통념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강하게 자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상처받은 남성성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강한 모습, 딱딱한 모습 이런 모습만 보이려고 해요. 유연하거나 부드럽거나 심지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힘든 일이 일어나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기도 해요. 심지어 본인도 나 진짜 괜찮은데?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실제로 자기 아픔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안 아프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아주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이 넌 아프면 안 돼. 넌 남자잖아. 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젊은 나날들에 억누르고 무시한 쌓이고 쌓인 아픔들이 나이가 좀 들어서 폭발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세 번째는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인 성향을 갖는 거예요. 상처받은 남성성을 가진 상태에서 자신에게 감정적 타격이 생길 때 공격성을 띄기가 쉬워요. 공격성과 함께 항상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방어적인 자세도 갖기 쉽죠. 무슨 말만 하면 자기 변명부터 한다거나 자기랑 관련된 얘기 아니었는데 막 나서서 자기 변명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 공격성이 심해지면 폭력이 되는 겁니다. 이 폭력에는 물리적 폭력과 언어 폭력이 모두 포함돼요. 말을 굉장히 험하게 하는 남성분들 계시죠. 물론 거기서 더 나아가면 물리적 폭력이 되는 거고요. 안에 있는 남성성이 상처받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화가 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신의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폭력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스스로 알아차리고 해결하지 못한다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니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넷째는 자신감이 없다는 건데요. 우리 대부분의 여성들은 거울 볼 때 여기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여기가 마음에 안 들고 난 왜 이렇게 생겼지 하는 반면에 대부분의 남성들은 거울을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한다는 우석의 소리가 있는데 이건 외모에 대한 부분이지만요. 기본적으로 남성성은 자신감을 많이 가져요. 여기서 말하는 자신감은 자기 사랑이라기보다 이 자아상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자신이 가진 이 자아의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들어 이 정도면 괜찮아 나쁘지 않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여성분들이랑 이야기 나누다 보면 저희 남자친구는 혹은 제 남편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넘쳐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남성성이 갖는 에너지예요. 남성성은 온전한 상태에서 자신감이 굉장히 쉽게 가져집니다. 하지만 남성성에 또 상처를 받으면 이 자신감이 누락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에너지 구멍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되게 많은 것에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기본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을 잃어버린 상태랄까요? 내가 이 정도 능력으로 인간구시를 하면서 남자답게 살 수 있겠어? 이런 생각들이 무의식에 많이 자리하고 있고 이 사회가 기대하는, 내 주변 사람들이 기대하는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충족하지 못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들, 사실은 주변에서 그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들이 기대할, 그 역할을 채우지 못하면 나는 가치가 없어. 그런 생각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죠. 다섯 번째는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유대감을 갖는다는 게 막 하루 종일 스킨십을 하고 하루 종일 막 대화를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성한 남성성을 가졌더라도 과묵할 수 있고 집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감은 가슴으로 느끼는 유대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함께다, 우리는 유대하고 있다라는 그 감정. 그러니까 겉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안에서 느낄 줄 아느냐, 마느냐 그 문제인 거죠. 이미 남성성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대를 완전히 신뢰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감정적 거리를 항상 유지해야 되고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소통하는 건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파트너를 만나더라도 혹은 자식이 생기더라도 이 정서적인 긴밀한 유대를 갖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대로 하여금 늘 어느 정도 좀 간극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유지가 되는 경우도 많고 이게 좀 심하면 언제든 탈출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 특징은 자신을 소외시킨다는 거예요. 원래 남성들은 독립적이고 혼자 하는 힘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힘을 얻기도 하고 근데 남성성에 상처를 입으면 이 정도가 지나쳐서 자신을 완전히 격리시켜버리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업무에 꼭 필요한, 내 생존에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사회생활로부터, 사교활동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지낸다거나 심지어 연인이나 배우자와도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감정들이 수치심, 외로움, 소외감, 자괴감 이런 것들인데 그걸 알아차리진 못하니까요. 그걸 알아차려서는 안 되죠. 왜? 난 남성이니까. 남성은 그런 거 느끼지 않아. 정말 깊은 무의식에 그 생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천천히 꺼내어서 조심스럽게 마주할 수 있게 가이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신성한 여성성의 역할입니다. 안정감을 제공받고 영적 가이드가 되어주고 이렇게 함께 음향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게 남성성과 여성성이에요. 일곱 번째로, 이것도 조금 더 격해진 경우인데 약물 남용을 한다는 거예요. 마약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콜도 포함이죠. 우리 정신을 틀어놓으니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도대체 왜 술이 마약류에 포함이 되지 않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진 않아요.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세계적으로 술 때문에 일어나는데 범죄까지 아니더라도 술을 먹고 하는 어마어마한 실수들이 많잖아요.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술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정신을 흐트러 놓으니까 사람의 영혼을 존먹으니까 저는 마약류와 마찬가지라고 봐요. 아무튼 그래서 자신이 마주할 수 없는 아픔에서 도망가고자 무의식적으로 알콜에 의존하는 경우 꽤 흔하죠. 그래서 어쩌다 한 번 사람들 만나서 기분 좋게 한잔하는 정도의 음주가 아니라 매일 마셔야 되는 술? 아니면 혼자서도 마시는 술? 이런 것들은 진통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마실 이유가 없거든요. 마시면 정신적으로 아픈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덟 번째 특징은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는 거예요. 흔한 예로 정말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 정말 힘든 상황에서조차 심리상담을 꺼려하는 걸 들 수 있겠죠. 모든 성별에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의 자살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늘 여성들이 더 힘들어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남성들이 더 많은 거예요. 여성들은 그래도 여성성을 기반으로 하니까 상호의전적이고 서로를 돕고 지지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 정말로 힘이 들 땐 누군가에게는 털어놓고 싶습니다. 전문가를 찾기도 하고요. 친구를 찾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에 속해서 치유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상처받은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런 남성들은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극한의 고통이 찾아와도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안 그래도 스스로를 루저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이 루저임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착각해요. 인간은 누구나 도움을 필요로 해요.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고 그래서 인간은 늘 부족 생활을 하면서 그룹 지어 생활에 왔어요. 그러나 현대사회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혼자가 되게끔 몰아세우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남성성이 상처까지 입었다면 절대로 외부의 도움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너무 끔찍한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 특징은 남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남성성은 자기주장, 유능함, 독립심, 경쟁심, 영향력 등을 갖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성성의 상처를 받으면 이것들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자기주장을 한다는 건 자기주장을 할 뿐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제 주장이 굉장히 강한데 다른 사람이 말할 때 항상 경청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제 인생만 돌아봐도 제가 제 안에 있는 여성성, 남성성이 다 상처투성이었을 때 자기주장이 굉장히 강했고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성향을 갖는 남성분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유능함을 봤을 때 유능한 건 자기 일을 잘하는 것이지 남을 깔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독립심도 스스로 딱딱딱딱 일들을 잘 해내는 것이지 남을 낮춰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자신이 어떻게 신성한 건강한 남성성을 띌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기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남을 깔보는 자기주장을 펼치며 남을 무시하고 낮추어 말하는 습성이 생깁니다. 게다가 우리는 생업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 나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아내나 자식들에게 이것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자식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게 남성성이구나. 남성성을 잘못 이해하고 자라는 거예요. 극도로 상처받은 남성성이지만 아 저게 남성성이구나. 그렇게 단정짓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거고요. 신성한 여성성과 신성한 남성성이 만나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신성한 여성성과 상처받은 남성성이 만나는 경우 남성성은 마음을 열고 이 신성한 여성성의 지혜로운 가이드를 따라서 스스로를 치유해서 다시 신성한 남성성의 상태로 들어가야 되고요. 상처받은 여성성과 신성한 남성성이 만나면 여성성이 마음을 열고 이 안정감과 보호를 제공해주는 신성한 남성성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치유를 해서 다시 신성한 여성성의 상태로 들어가야 되고 상처받은 여성성과 상처받은 남성성이 만나면 우리 함께 치유하자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여성성과 남성성의 특성들을 나열을 해보고 각자 어느 부분에서 자신이 각각의 성에너지에서 상처받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나는 이 점을 가지고 있는데 넌 이 점이 아프구나. 내가 이 부분 보완해줄게. 그럼 네가 치유할 수 있겠지. 나는 이 부분이 부족한데 너는 이걸 가지고 있네. 그럼 네가 이걸 보완해줘. 내가 이걸 치유할 수 있게. 이렇게 손을 잡고 함께 걸어나가야 합니다. 너 왜 그것도 못해? 내가 언제까지 이런 거 다 해줘야 돼? 넌 남자가 이런 것도 똑바로 못해? 아니 넌 여자가 돼서 왜 그래? 이런 말로 서로 공격을 해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에게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관계에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싸우기만 하는 거죠. 사실 서로 완벽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여성분들도 남성분들도 각자 자신 안에 있는 신성한 에너지를 발견하시고 그것과 연결해 치유하시고 더 멋진 삶을 그리고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 적어 정리해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내 여성성은 남성성은 상처를 받았고 어떤 부분에서 신성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파트너가 없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과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따져봤을 때 어떻게 보완을 하면서 내가 나를 치유해 나갈 수 있을까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궁금하신 것, 제가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영상들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명상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너피스 찾으시길 바랍니다. 평온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